지난 2일 힙합 듀오 슈프림팀 멤버 이센스가 대마초 흡연 사실을 고백하면서 연예계에 다시금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드래곤 등을 비롯해 연예인들의 대마초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연예인과 대마초의 그 질기고도 위험한 관계, 지금 만나보시죠. 힙합 듀오 슈프림팀 멤버 이센스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초 흡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프림팀의 강민호입니다. 제 잘못을 미리 인정하고 모든 분들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대마초 흡연 사실을 털어놓으며 연예활동을 중단한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월 초에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이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입해 기소유예 차분을 받은 바 있죠. 그런데 슈프림팀의 이센스와 지드래곤, 이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건 후 현재까지 약 한 달간 지드래곤은 단 한 차례도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본인 스스로 입장을 밝히거나 팬들에 대한 사과도 없었죠. 소속사 YG 역시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본인이 의도한 바 없고 소속사는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무엇보다 논란이 됐던 것은 지드래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과연 합당한가였습니다. 하지만 마약 관련 전문 변호사는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렇듯 잊을만하면 터지기 시작하는 연핵의 대마초 사건. 대마초 잎사귀 맨 윗부분에 보면 THC라는 환각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대마초 관리하는 법률이라고 해서 통제되어 왔었죠. 그래서 2000년대에 다시 법이 마약류 관리하는 법률이 통합됨으로써 마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의 일종인데다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기도 한다는 위험한 대마초 흡연 사건이 연예계에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겨울 탤런트 김성민은 대마초 흡입 및 필로폰 반입,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후 방송활동을 중단한 김성민은 현재 가족과 함께 용인에 머물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성민을 지난 8월 생방송 스타 뉴스가 단독으로 만나봤었죠. 또 가수 전인건은 1987년부터 대마초 등 세 차례 마약 사건이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007년 또다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출소 후 그의 모습을 지난 2009년, 와이스타가 역시 단독으로 만났었죠. 10개월 돋방생활을 하면서 공책 하나로 노래를 30번 정도 만들었어요. 나한테는 딱 그것밖에 없었죠. 음악하고 나. 지금은 솔직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그 나머지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과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는 가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전인건과의 만남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최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바로 그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알려진 딸의 결혼식에서였는데요. 단정이 머리를 묶고 절대 벗지 않던 선글라스도 벗은 채, 시프 아버지의 모습 치고는 역시나 다소 파격적인 모습이죠. 지난 6월, 대마초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은 가수 크라운제인은 전 매니저 폭행 혐의로 법정에서 진실 공방 중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는 배우 김부선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그는 대마초 단순 흡연자들은 범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의료용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비범죄야 해야 한다고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석하는 대마초. 단기 기억 상실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 증가까지 그 위험성만은 꼭 각성해야 할 듯한데요. 기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진대사도 전부 다 올려요. 그래서 열도 올라가고요. 심장도 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게 정말로 빨리 뛰다 보면 사람이 탈진을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과도한 흥분성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최근 그룹 슈프림팀의 이센스를 비롯 지드래곤 등 연예계에 끊이지 않는 대마초 흡연 사건. 스타와 대마초의 그 위험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